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! 덕덕쉘입니다! 오늘의 짠! 샤인머스캣 망고불호를 준비해봤어요! 샤인머스캣 진짜 누구만 해요! 샤인머스캣 완전 넌 그냥 포도라 완전 확! 큰 차이는 없는데 훨씬 달고 완전 달고 성큼해요 샤인머스캣 미트 매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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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.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. 탕후루를 먹어볼게요. 이렇게 올려주면 딱딱하게 드실 수 있을거에요. 과즙 이 안에 상큼하고 달콤한 과즙과 힙 펑펑 떠지는 샤이니 머스킨 식관과 먹기니깐 너무 맛있어요. 톡톡 무슨 사람 같지 않나요? 완전 땡글땡글해요.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고맙습니다. 안녕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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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